3월 7일 화요일 현재 일본은 3개의 지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지질루트는 해저화산의 폭발로 인한 하치조지마에서 이즈오시마 그리고 시즈오카현에 있는 수루가만에 지진이 발생 중이며 두 번째 지질루트는 지바현 북서부에서 이바라키현 북부로 갔다가 3월 5일에 니가타현으로 움직였으며 그리고 어제 3월 6일에는 뷰슈 지역으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. 세 번째 진행 중인 지질루트는 2월 13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.9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을 시작으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. 이 3개의 지질루트들 중에서 3월 7일 오늘 보름달이 뜨는 날에 강력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순위는 첫 번째는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앞바다이고 두 번째는 3월 3일 하치조지마 그네에서 시작된 지진이 3월 6일 오키나와 본섬 그네로 이동 중인 지질루트입니다. 세 번째로는 지바현 북서부에서 니가타현으로 움직인 지질루트입니다. 그런데 한국의 뒷문이 열려있는 지진은 오키나와 지진이 우려가 되는 것은 두 번째 루트인 하치조지마에서 시작하여 오키나와로 움직인 해저 지진으로 하치조지마와 오키나와로 움직이면서 동서의 균형을 맞추는 형태를 갖추면서 이 경우 오키나와 근처 해역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. 오키나와에서 해구형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한국에 유일하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한반도의 뒷문이 열려있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. 오늘 보름달이 뜨면서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면 지구가 태양과 달 모두로부터 강한 인력을 받아 조석변역력 즉 바다의 밀물 썰물이 해저면에 가하는 힘이 커지면서 해저면 아래 단층선이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조석변역력이 가장 클 때 평상시에 작은 여러 가지 군발지진들의 균열이 대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지난 2004년 대형 쓰나미로 23만 명의 목숨을 아다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과 2010년 칠레 지진 그리고 2011년 동일본대 지진 등 규모 8에서 9의 거대 지진이 이 같은 사례에 해당됩니다.